2사의 56장 복댄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2사의 5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해놔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말은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인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병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낮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주님을 성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인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재단 위에 바친 본재물과 희생재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을 왜 또 더 모아드리겠다. 네, 새로운 한 주간 봄의 완연한 기운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기운은 조금 떨어졌지만 해가 더욱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꽃망울들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컬러풀한 꽃들이 각양각색의 꽃들이 지금 만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봄이 되었는데 생명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력이 풍성한 우리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쁨의 언덕으로 다 북상 하셨죠? 55장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누구나 와서 먹고 마셔라.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게 55장의 말씀입니다. 56장의 말씀에서는 그 잔치에 참여할 리가 누구까지인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약시대에 제일 소외됐던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고자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낭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낭망할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나는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른 장작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자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 성전에도 또 성벽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참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 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먹먹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씻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고자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힘 없는 자, 미래를 이루어갈 능력이 없는 자.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례의식입니다. 한례를 통해서 성기에 상처를 내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자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안식이를 지키는 자, 안식이를 지키는 자, 안식이를 주의 나를 지키는 자라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이를 지키는 것 구약시대 안식일과 지금 주의는 다릅니다. 하지만 안식이를 지킨다라고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겁니다. 삶의 법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데 맞추겠다라는 작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 첫 단추를 낄 수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가운데 들어가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첫 단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서도 성벽에서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베데렐비의 모든 성도들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도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도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싱그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데렐비의 모든 성도들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